수상소감 부탁드리게요 올해의 아티스트 BTS의 수상소감을 받게 된 정국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의미 있는 상을 받을 때마다 정말 정말 기쁘지만 한편으로 그만큼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